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다뤘던 우리가 주식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출력을 했었죠 여기에 더해 가지고 한 기능을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면 우선은 결과부터 좀 보면은 이제 테슬라 정보를 저희가 조회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나오죠 근데 이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데 하나 뭔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제 보고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앞에서 좀 같이 실습을 했다면은 한번 이 화면만 보고 구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스톡 데이터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들을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결과들 데이터 정보들이나 아니면 결과 값들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림까지 포함된 그런 보고서들 그런 것들을 자동화 할 때 이런 기능들이 좀 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데이터 정보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스크 쪽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는가 전번 코드를 작성한 거에서 그렇게 많은 코드들을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좀 천천히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쪽에서는 지금 현재 뭐 목록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파이썬 코드 백엔드 쪽에서는 하나만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html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기존대로 그냥 보여주시면 되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엑셀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편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스텍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에서 우리가 투엑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투엑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로 저희가 정보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텍 데이터 엑셀로 요 후에는 이제 뭐 조회된 것을 기준으로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테슬라라고 한다면 이제 테슬라 스텍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네이밍을 하고 난 뒤에 별도로 구분을 시켜 가지고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을 건데 요것은 나중에 한번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쪽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다운로드 점 다운로드 리포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리턴을 해가지고 센트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 될 것이고요 위에서 이미 정해진 데이터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테치먼트는 이제 투로로 이렇게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줄만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죠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바로 리서트 쪽이죠 우리가 화면 뵀던 리서트 쪽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폼 액션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미트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url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할 때는 이제 다운로드 리포트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구현했던 요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뭐 포스트 방식으로 하던 이제 뭐 갭 방식으로 하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구현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이제 네이밍을 좀 달리 지정해 주셔 가지고 또 구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pdf 파일 형식으로도 이제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html 페이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거라 그러니까 여러가지 보고서 형태들을 요구를 합니다 솔루션들을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고른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쭉 구현을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